뉴스룸이 끝났는데 유튜브로 이어지는 뉴스룸 D 매주 월요일 수요일 또 그리고 금요일에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 수요일 뉴스룸 D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일본 원전의 방류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균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 교수님이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미리 안내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노트북을 앞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들의 댓글, 질문 제가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못 보는 건 저희 김 작가가 또 좀 보겠지만 바로 질문 주시면 제가 또 교수님에게 의견도 여쭙고요. 또 늘 그렇듯이 좋은 질문과 의견 주신 분들 소개하고 무작위로 두 명 선정해서 영화 상품권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수님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저희가 칠판을 준비했습니다. 김피리가 그린 그림인데 일단 일본과 한국이 있고요. 이쪽에 후쿠시마 원전이 있습니다. 해류가 여기서 이제 빠르면 상반기, 이르면 상반기부터 방류를 하는데 우리나라 근해에는 이 해류가 언제쯤 도달할 수 있습니까? 그럼 일단 조금 오랜만에 칠판을 좀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쓰셔도 됩니다. 네, 이걸로 쓰겠습니다. 차라리 조금.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따뜻한 것, 찬 것. 일단 크로시오 난류라는 게 있어요. 아주 큰 애인데 일단 이렇게 크게 흐르고 있죠. 아주 크게 흐릅니다. 난류죠. 그다음에 오야시오 한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노란 게 난류고. 그렇죠, 난류고요. 파란 게 한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류라는 게 있어요. 오야시오 한류. 이거는 여기서부터 알루션 열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흐르고 있죠. 그리고 조금 더 밑으로 가면요. 대만 난류가 있어요. 대만 난류죠. 여기 대만이 조금 사라지긴 했습니다만 아직 있을 거라고 봅니다. 대만 난류가 있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흐르는 거예요. 물론 이게 바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라니뇨 또는 엘리냐 기타 등등 이런 기상 예변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큰 주류란 말이죠.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방사성 오염수가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는 2억 7천만 톤쯤 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37만 톤이 끝이 아니고 30년이 끝이 아니고 60년 갈 것이다. 여기서 나오겠죠. 그다음에 나오면. 후쿠시마 지역입니다. 그렇습니다. 후쿠시마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갑니다. 그럼 여기를 바로 타게 되겠죠. 타고 갑니다. 잠시만요. 네. 타고 가다가요. 이걸 만나게 되겠죠. 잠시만. 이거 빨간 걸 써야 되겠네요. 만나서요. 그다음에 가다가 이제 이게 태평양이란 말이죠. 이쯤 가면 이제 북태평양 기류가 있어요. 북태평양 저기 난류가 있죠. 이건 이걸로 쓰겠습니다. 다른 색깔요. 북태평양 난류가 흐르고 있어요. 그다음에 밑에는 조금 따뜻하지만 북척도 난류가 이미 흐르고 있고요. 이게 큰 그림이고요. 그러면 이걸 이제 타게 되겠죠. 첫 번째는 코러시오. 그리고 북태평양 난류 타고 그리고 어디까지 가느냐. 여기 사라졌지만 캘리포니아까지 가죠. 캘리포니아. 이쪽에 이제 캘리포니아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여기 이제 캐나다가 있고 미국이 있고 멕시코, 마하 캘리포니아가 있겠죠. 그럼 가다가 이제 더우니까 타고 올라오게 되겠죠. 점점 올라옵니다. 그렇죠. 올라오고 이게 어디까지 올까요. 여기서요. 일단 대부분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오게 되겠죠. 그렇죠. 이쪽이 이제 일부가 되는데요. 대마도. 해업이 되겠죠.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4년 내지 5년. 그러니까 좀 시간이 있고 가는 동안에 희석이 되죠. 일부니까 여기서 후쿠시마에서 오염수를 갖다가 쭉 버리면. 이게 상당수는 이렇게 타고 쭉 한 바퀴 더. 그렇죠. 그렇죠. 해류에 안 타는 오염수도 있겠죠. 거의 대부분 타는데 그거는 이제 표충수 그러니까 윗물 이야기고요. 0에서 200미터 사이는 이렇게 갑니다. 돌아오는 데까지 4년 내지 5년. 그러니까 그때쯤에는 희석되고 침전되고 중발도 되고. 그럼 이제 태평양 그 넓은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원수 가니까 물이 너무 많아서 많이 희석될 거라는 말씀이시군요. 희석될 겁니다. 그리고 침전도 되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여기를 헤엄쳐 다니는 수많은 부어류 떠다니는 고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출발을 여기서부터 할까요. 여기는 이제 갑각류, 버패류, 해저류 그리고 저어류. 바닥에 깔려있는 고기 있죠. 그렇죠. 광어, 넙치. 광어, 넙치. 출발해서 쭉 가면 먹이사슬로 참치까지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 물고기가 몇 천만 마리 되겠죠. 우리가 일단 바닷물을 직접 먹는 건 아니니까. 맞습니다. 물고기가 먹을 텐데. 그렇죠. 그 물고기를 또 딴 물고기가 먹고. 그렇죠. 그 말씀이신가요?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참치까지 가죠. 그걸 우리나라 어선, 러시아 어선, 일본 어선이 잡지 말라는 법이 없죠. 우리나라가 잡으면 국산이 되는 거예요. 러시아가 잡으면 러시아산.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번 한국이나 중국이나 독일 이런 데서 했던 시뮬레이션이 그게 들어가지 않았어요. 굉장히 헤려한 몽골. 그렇지만 어리도 봐야죠. 그렇죠. 첫 번째 그런 문제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표충수 0에서 200m. 그런데 우리가 놓친 게 하나 있습니다. 아표수라고 하는 깊은 물, 200에서 500m 가는 것. 그거는 이렇게 가잖아요. 그건 그렇게 가지 않고 바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나오죠. 내려와요. 그러면 이 크로시아를 잠시 만나, 대만 해에를 타고, 그리고 우리 대한해업을 통해서, 그리고 통해 난류를 만나서, 그리고 스가루 해업으로 빠져나가게 되죠. 이거는 7개월 내지 1년입니다. 굉장히 빨라요. 이것도 이번 시뮬레이션 놓친 부분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침전, 희석, 증발이 되겠지만, 이건 또 문제가 있죠. 6월에서 10월까지 태풍 몇 번 있을까요?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러면 거기서 바로 유채각에서 쓸림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바로 쓸리고 바로 오죠. 이거는 훨씬 빨리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월, 5월, 6월 때 방류한다. 그러면 7월, 8월에도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를 우리 한반도 전쟁이 비로 뿌리는 거죠. 지금 말씀을 듣고 보면, 태평양을 쭉 도는 물은 4, 5년이 지내면, 태평양이 너무 많은 물과 만나니까 희석돼서 큰 위험은 없는데, 그런데 여기서 물고기가 잡히면, 예를 들어서 가오리가 먹었다, 얼마나 마셨겠냐라고 보시면, 여기서 잡혀버리면 애매한다, 이 말씀이신 거군요. 시간이 짧았을 때는? 맞습니다. 이 근처에 있다가, 그리고 바다에는 어차피 울타리가 없지 않습니까? 뭐 마음대로 헤엄치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영역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지금 말씀해서 표충수 이름이고, 밑에 앞표수는. 그런데 200m보다 수심이 더 깊은 데서 우리가 거기서 뭘 많이 잡지는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고기들은 다니죠. 고기 중에서 그 차가움을 좋아할 수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차가움들을 좋아합니다. 큰 물고기일수록.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주 은갈치,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러면 바로 제주도로 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쪽 부분인데요. 그러면 다시 좀 확대해서 볼까요? 이 부분인데, 이거는 해류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더 큰 게 있습니다. 평영수라는 게 있는데요. 평영수. 그러면 부산에 출항해가지고 여기 갑니다. 8개현 있지 않습니까? 이 평영수는 소위 대형 선박이니까 배에서 풀어놓죠. 컨테이너를 수백 개, 수천 개. 그럼 배가 기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물을 퍼야 돼요. 그래서 채웁니다. 왼쪽. 배가 너무 가벼우면 너무 떠서 쓰러지게 됩니다. 그렇죠. 전복이 되거든요. 세월호 아시죠? 그래서 넣어야 됩니다. 밑에 평영수를 넣죠. 그렇죠. 그걸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큼 시간이 걸릴까요? 일주일까요? 아닙니다. 마사이죠. 이틀입니다. 제주. 이게 문제예요. 정부가 얼마 전에 평영수도 검사를 한다고 했었거든요. 검사를 할 때는 넣죠. 가져왔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있어요. 찾았어요. 이게 세숨 많아. 그럼 어디다 버리죠? 다시 후쿠시마로 갈까요? 어딘가 버리죠. 그렇죠? 어차피 멀리 못 버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말이. 그러면 여기까지 오기 전에. 그런데 이 교역량이 대단히 많습니다. 거미들처럼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기 전에 여기 어디서 그냥 버려. 그렇더라도 벌써 해류가 대만에서 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를 맞닥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이거는 일주일이면 와요. 그런데 그거를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았더니 대만 해류가 여기서 오고 있고. 대만 난류죠. 그리고 동해 난류가 있고. 그래서 이걸 타고 이제는 묵호항까지. 속초, 양양까지 가는 거죠. 북한도 물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또 여기 스가루를 통해서 나가게 됩니다. 같이 묶여서 나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타고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서안보다는 우리 동해안 쪽으로 거쳐서 가게 되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울릉도 포함해서 독도 포함해서. 여기 독도도 그려져 있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묵호까지, 속초, 양양까지. 뭐 고향까지도 가야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이거는 몇 년이 아니고 며칠도 아니고 며칠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바다를 더럽히니까 수산물이 아니고. 물론 수산물인데요. 물고기가 아니고 김, 굴, 양식장, 소금. 해조류, 해초. 맞습니다. 거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수산물. 물고기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고기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리를 하면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이 걸리면 일본이 주장하는 것처럼 희석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속 문제시했던 삼중수소도 희석되니까 큰 문제가 될 수 없는데. 문제는 희석되기 전에 후쿠시마 앞바다 또 일부가 우리 앞바다에 와서 희석되기 전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 우려가 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물선의 평영수 같은 부분도 그렇고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희석되기 전에 오염수는 얼마나 위험한지. 그렇죠. 희석되기 전에는 대단히. 이제부터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일본에서는 자기들이 정화를 다 시키겠다. 희석도 엄청 시키겠다고 했고. 물론 버릴 때도 희석시켜서 버린다고 했고. 그렇겠죠. 그다음에 버린다면 태평양이 워낙 많은 물로 또 희석이 되게 많이 있는데. 버리기 전에 얼마나 위험한지 그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앞서 뉴스룸에서도 나왔었는데 뉴스룸에 나왔던 영상 저 화면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본 도쿄전력의 원자로 내부가 처음 공개된 영상입니다. 지금 원자로가 부식이 돼 있고요. 몇 가지 저기 있는데 저기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냥 완전히 난리통이죠. 그래서 편이 좀 저족하지만 완전히 으깨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원자로에 있던 핵연료 한 150톤쯤 됩니다.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는 또 핵연료 저장죠. 거기는 500톤이 있었고요. 자, 이게 냉각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온도가 오르죠.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4000도까지 올라와요. 그러면 녹죠. 그러면 원자로가 구멍이 뚫리죠. 그게 내려와서 저기 콘크리트 바닥, 패라스톨 캐버티니까 우리말로 하면 그냥 콘크리트 집수조 정도 되는 거거든요. 콘크리트 바닥이에요. 그런데 콘크리트는 1200도면 녹아요. 4000도를 만나면 당연히 녹고 증발하겠죠. 그럼 방사능이 누출이 되는 거죠? 엄청나게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여태까지 탱크로 가지도 않고 저기에 보여 있었던 것이죠. 그게 발각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도쿄전력에서는 부인을 해왔죠. 저는 사고 나고 3일 이후에 이렇게 됐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며칠 전에 어제 사진으로 증명이 된 거죠. 그러면 1호기만 그럴까요? 2호기, 3호기 마찬가지. 4호기는 더 많습니다. 원자로는 비어 있었는데 해결료 저장지 위에 있었거든요. 거기 더 많이 있었죠. 당시 동일문 내지진 때 도쿄전력의 저 원자로들이, 후쿠시마에 있는 원전들이 문제가 생기면서 저렇게 메이트다운 원자로가 녹아내리고. 그렇죠. 그러면 저게 이제 제대로 작동도 안 되는 원자로 내부였기 때문에. 그렇죠. 사고당한 거였기 때문에. 저 물은 지금 뿌연 게 많이 있잖아요. 네, 부유물에다가 그리고 지금 아직 조금씩 뜨겁거든요. 끓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영상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방사선 때문에 그냥 소위 KO 당하는 거고 완전히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정도 나온 게 굉장히 좋은 영상인데요. 힘든 영상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방사선 오염수보다 만 배 정도 더 높은 게 여기 고스란히 정화되지 않고. 그런데 정화한다고 하겠죠. 그런데 정화를 못해요. 그 이유는 정화계가 뭡니까? 정수계예요. 뭐가 들어가죠? 필터가 들어가죠. 여기는 필터는 진흙물, 소금물 정도는 걸을 수 있습니다. 이건 자갈이에요. 보시죠. 잔해가 그리고 여기는 천 톤 1, 2, 3, 4, 5, 6천 톤을 걸러야 되는데 불가능해요. 안 걸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한다는 게 그 어폐, 그 어폐가 있는 거죠. 저희가 지금 원래도 물이 차 있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냉각수가 들어가 있잖아요. 원자로를 냉각수가 계속 식혀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 물이 좀 뜨거워지면 계속 빼고 새로운 물을 넣고 완전히... 순환을 시켜야 되는데 순환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면 폐관이 성하게 남아있어야죠. 저온관, 고온관이라고 하는 그게 남아있어야 되는데 그게 다 으깨졌잖아요. 파열됐습니다. 균열이 가고요. 그러면 돌이 있지 않으니까 계속 붙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 순환이 아니고 한 번 쓰고 버린다라고 표현을 하죠. 원스 트루라고 해요. 한 번 쓰고 버리는데 어디 있을까요? 일부는 바닥에 금이 가 있으니까 지하수, 그리고 또 건교로 지하수가 흐르고 있어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이거란 말이죠. 일부가 거기로 빠져나가고 나머지는 그냥 고여있었던 거예요. 연못처럼, 우리 올림픽 수영장처럼. 그게 이제 그림에 나온 것이고 아직도 끓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영상을, 아까 김 피지인 줄 알았더니 박 피지라고 본인이 정정을 했습니다. 김 피지가 어디 가서, 지금 영상을 보면 냉각수가 원래 들어가서 원자로를 식히게 되는데 그러면 어쨌든 식히는 역할만 하잖아요. 그런데 저기는 부유물이 저렇게 많다는 건 저 부유물이 누가 빵가루 던진 것도 아니고 결국은 원자로 부스러기나 콘크리트 부스러기인데 이건 훨씬 더 오염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왜냐하면 보통 원자로라면 그냥 해결료봉들이 그냥 이렇게 피복지에 돌려서 하고 깨끗해요. 그런데 이거는 완전히 으깨진 상태라면 일단 녹고, 그다음에 굳고, 그리고 잔에 드브리라는 게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찌꺼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 저기 녹물, 또 저기 방사성 폐기물, 거기에 들어가 있던 저기 세슘, 스톤슘, 요두, 이게 다 금속이란 말이죠. 이게 저기에 이렇게 쌓여있는 걸, 그리고 바닷물을 넣거든요. 그런데 소금에 이런 방사성 폐기물이 잘 붙어요. 그러니까 으깨져 있는, 그러니까 이 많은 것들이 사실 소금하고 섞인 방사성 물질들이죠. 방사성 물질이 저렇게 많이 부유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네, 이거 마실 수 있을까요? 전에 검암방장은 마실 수 있다는데 못 마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더러운 물이죠. 오염수예요, 전이시고 아니고. 일단 일본에서는 정화를 하겠다, 잠깐 이것부터 저 물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지금? 갈 데가 없다니까요. 지금 저 원자로 내부고, 일부가 지하수로 세서 나갔는데, 이제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터내야 되겠죠. 그게 지금 저장조에 있는, 저장탱크에 있는 물인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거는 밑에 있는 지하수가, 냉각수 일부가 섞였잖아요. 그게 간 거를 이렇게 얌전하게 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기껏해야 진흙 모래밖에 없어요. 괜찮아요. 여과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자갈덩어리잖아요. 자갈발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못 꼴린다니까요. 이건 못 꼴린다.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새로운, 아마도 저장 용기가 없으니 우리 그냥 버릴게, 해석할게라고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걸 막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제 문제가 일본의 저장탱크가 엄청 많은데, 몇 개죠? 1066개라고 합니다. 1,000개가 넘게 있는데, 거기가 다 차서 일본이 더 이상 못 채우겠다. 이제 그물을 그냥 우리가 희석시켜서 깨끗이 걸러서 희석시켜서 바다에 버리겠다가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저장탱크에 차 있는 물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앞서 본 저 물이 나랑 좀 해서 나온 건가요? 일부 물가 있고요. 그리고 애처롭게도 산이 있거든요. 거기서 하루에 1,000톤의 물이 흘러나옵니다. 지하수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중에 400톤이 2미터 통과, 그중에 130톤씩을 모은 거예요. 하루예요. 그게 그 물입니다. 그 130톤에는 여기서 흘러내린 냉각수가 일부 섞여 있겠죠. 저 물들이 일부 섞였는데? 일부 섞여 있고, 나머지는 그대로 고여 있던 거죠. 그걸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런데 이제 발표를 했달까요? 아니면 발각이 났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제가 쉽게 이해하면 제가 맞는지 좀. 저 물은 엄청나게 위험한 물인데, 저희가 앞서 본 영상에서 본 물. 저 물의 일부가 새서 들어가는 물들이 있는데, 그 물들도, 저 물이 워낙 위험하니까, 좀 희석됐지만 그래도 위험한 물이어서 저장탱크에 계속 가둬뒀는데, 희석시켜서 가둬뒀는데, 거기가 꽉 차서 이제 그걸 또 희석시켜서 버리겠다는 게 일본이다. 그렇습니다. 정화도 하고, 희석도 시키고 버리겠다. 그래서 이제 그게 137만 톤인데요. 계산을 하면 그걸 30년에 버린다고 치면 하루에 125톤 꼴이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또 지하수 125톤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거 어떡하죠? 섞어야죠, 그렇죠? 지금 있는 저 물들이 조금씩 새서 계속 버릇물이 생긴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는 물, 합하면 125톤이에요. 계산하기 쉽게 두 개 합하면 250톤이에요. 100배로 희석한다고 합니다. 2만 5천 톤이에요. 그럼 하루에 올림픽 교육수영장 10개라는 거죠. 적은 양이 아닙니다. 이게 현실이고, 이걸 30년 버리면 2억 7천 5백만 톤인데요. 얼마큼 많은가? 우리 롯데올타워 있죠? 137개를 채우고도 남아요. 이건 인공의 수도 보이지 않을까요? 이 정도 계속 30년. 그럼 그 물을 어디서 끌어와서 희석시키겠다는 건가요? 바닷물 끌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염된 바닷물 또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죠. 어차피 바다는 무진장한데 왜 희석시킵니까? 그냥 깔끔하게 버리죠, 뭐. 어차피 버릴 거예요. 저 탱크 있는 물은 너무 위험하니까. 네. 바닷물을 섞어서. 박PD는 혹시 그 도쿄전력 후쿠시마 원장 그림이 있으면 좀 주시겠습니까? 외부 그림. 그림이 지금 나올 텐데. 지금 저 그림입니다. 화면에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저쪽에 배수관이 있는데 그 앞에 뭔가 장치를 만들어서 거기에 바닷물을 좀 끌어들어서 거기에 탱크에 물 좀 넣고 해서 희석시켜 보는 게 있다는. 그렇죠. 지금 여기 배수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1km쯤 뚫었어요. 갱도를 뚫었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분출시킵니다. 그걸 이제 거의 다 완공했을 겁니다.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거기 붙죠. 지하수 산에서 흘러오는 것 그리고 여기서 모여진 것 그리고 내각수 일부 이게 하루에 250톤이에요. 그거에다가 250톤에 100배를 집어넣습니다. 뭘 집어넣을까요? 바닷물을 집어넣는다니까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2억 5천 7천만 톤을 넣는다. 전력 비용 만만치 않을걸요. 지금 왜 이거를 하죠? 돈이 싸기 때문에. 지금 그 돈이면 바닷물을 그렇게 끌어들이려면 어차피 양수기를 쓰던 돈을 써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면 그 돈으로 차라리 저장 탱크를 더 만들어서 갖고 있는 게 낫지 않냐. 제가 드린 말씀이 그 돈이면 조금 좋은 재질로 해서 녹슬지 않는 1,000리터짜리, 1,000톤짜리 지금 있는 탱크. 용기 말이죠. 일주일에 하나씩만 지으면 돼요. 왜 그게 안 될까요? 돈이 없나요? 땅이 없나요? 어차피 거기는 귀한 곤란 구역이에요. 사람들 안 갑니다. 그러면 그냥 구기화하면 되죠. 딱 넓혀요. 그리고 그 옆에 인공호수도 만들어 놓고 일단 모은 다음에 거기다가 부어요. 일단 정화되면 깨끗하다고 하면서요. 깨끗하다면 거기다 모으죠. 그래서 석천호수만큼 만들어. 650만 톤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무려 60년 버틸 수 있어요. 왜 그거 안 쳐? 왜 바다에 버리는 거죠? 돈 아끼려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일본이 태평양에다가 아주 거대한 방사능 실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태평양 연안 국가들은 거기에 기니피그가 된 거고요. 제가 또 제대로 이해됐는지 교수님께 여쭤보면. 그러니까 일본이 희석시키고 정화시켜서 바다에 버리겠다고 하는데 제대로 희석시키려면 앞서 말하면 바닷물도 엄청 끓어와야 돼서 돈이 이만큼 드는데. 그렇습니다. 그 돈이면 그냥 교수님 말씀대로 탱크를 더 만들어라. 땅 사고요. 갖고 있어라.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하겠다는 건. 어차피 그러면 일본은 제대로 희석시키거나 정화시킬 의지가 없다. 그 말씀이십니다. 아마도 며칠, 며칠 하다가 다 누가 보겠습니까? 그냥 나가는 거죠. 물론 이거는 이제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럴 거야라고 얘기한 적은 없고. 네, 맞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는 건데 아마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물량이 너무 많아요. 2억 7천만 톤을 바닷물을 풀어온다. 그리고 의미가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어차피 1km 나가면 무진장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 1km 전에서 왜 집어넣었습니까? 그건 그야말로 홍보용이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후쿠시마 바로 앞에 자기들이 거기다 버리는데 그 물을 끄집어서 희석시키겠다는 건 삿보는 물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네, 오사카 물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동해물을 깨끗하게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그 물은 어차피 오염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나가면 오염돼요. 1km 바깥이지만. 그렇죠. 오지 않을까요, 연안으로요? 그 물을 끌어다가 하겠다. 저는 그래서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합리적인 의심을 계속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그만둘 거야. 바보가 아닌 이상 왜 더 비싼 걸 하겠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누가 그 전기료 감당하겠습니까? 도쿄전력도 지금 저기 망해가는데. 그렇잖아요. 물 들어오는 것도 일인데. 물론 민영기기 보이고 자본주의 국가니까 잘 판단하겠지만 가성비가 형편없다는 거예요. 일본은 일단 희석시키겠다는 건 우리가 의심이 되고 정화를 시키겠다고 하잖아요. 피토를 통해서 다핵종 설비를 통해서 세슘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하겠다. 그러면서 나온 게 거기서 제거가 안 되는 게 삼중수소, 탄소 14, 피토념도 안 되는데 빠졌고요. 맞아요. 그런데 이 정화는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래서 드린 말씀이 그걸 정화하려면 각각 핵정이 지금 64개를 한다, 2개를 한다 하다가 지금 30개로 줄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핵정별로 이어가기가 하나씩 필요해요. 그러면 30개 필요하죠. 그런데 그게 주문 생산인데다가 세계 최고 기술도 쓰지 않았습니다. 얘를 세슘을 없앤다 하면 우리 대한민국 기술 최고예요. 삼중수소 없앨 수 있습니다. 캐나다 기술 있어요. 프루트는 없앤다. 미국 기술 있어요. 그런데 쓰지 않고 일본 기술을 썼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필터들이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계속 고장나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가죠. 공회전이죠. 그냥 무사 통과하는 거. 그게 지금 저장 용기, 탱크에 모여 있는 건데 밖에서는 안 보이죠. 그렇죠? 들어가면 거기 침전물, 침적물, 부식물, 독극물. 플루트는 방사선도 나오지만 독극물입니다. 이런 게 쌓여 있는데 그거 언급 한 번도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도쿄 전력이. 그래서 그게 저는 괘씸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네요.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되는데 절대 투명하지 않습니다. 사실 도쿄 전력이 그리고 일본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안전이 최우선이라면 정화도 확실히 하고 희석도 확실히 하겠다. 그 말을 믿을 수 있으려면 이미 탱크를 만들고 이런 데부터 환경을 생각하고 방사에 대한 위험성을 정말 뼛속 깊이 해서 했으면 저렇게 안 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세계 시민을 상대로 생태환경보고서 한 권쯤은 나와야 됩니다. 열 권은 아니더라도요. 그리고 주변국의 양해를 먼저 구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학적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어느 한 나라에도 하지 않았고 단 태평양 제도 국가들 몇 개만 제한적인 자료를 줬어요. 그러니까 그 자료만 보고도 아직 4분의 3이 그대로 남아 있구나. 일단 우리 정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를 이제 조만간 일본이 하겠다는 계획인데 그게 과연 희석이나 정화를 잘하는지 보겠다. 국제원자력기구 IAE와 얼마 전에 저희가 보도했는데 화연이라는 또 외부 검증기관을 같이 해서 그 업체가 어디인지 신빙성은 없지만 같이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나라는 지켜보겠다. 그런데 IAE가 사실 유니세프도 아니고 과연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주장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국제원자력기구. 거기는요. 원전산업을 진흥하는 기관입니다.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렇죠. 주재기관은 아닙니다. 핵물질은 검사를 하죠. 그렇지만 원자력진흥기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2011년 사고 당시부터 서거할 때까지 그때 유키와 아마너 사무총장 일본 사람입니다. 사고 당시부터 꾸준히 공을 들였죠. 홍보도 하고 연구도 하고 기타 자금을 댔겠죠. 그랬을 때 그리고 또 하나 더 웃기는 사실은 2015년에 국제원자력기구가 일본 정부에게 해양 방류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곧 나오게 될 보고서의 내용은 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물은 어디서 가져갔죠? 웃고 심한데 누가 퍼줬죠? 도쿄전력이 더러운 흙탕물 퍼줬을까요? 깨끗한 물 퍼줬을까요? 아무리 들어봤자 대표성이 없어요. 그래서 태평양 연안 과학자 5명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대표성이 없다. 일관성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그냥 지켜보겠다. 우리나라 전문가가 들어가 있다. 아무리 전문가가 들어가 있지만 들어가서 장화 신고 가서 갑각류, 어필류, 해조류, 그리고 그 저류들, 배를 갈라서 방사성 물질을 측정하지 않는 한은 물만 가지고는 이거는 물타기 작전밖에 안 돼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다는 거죠. 사실 옛날 장학사가 온다면 교실 청소하듯이 국제전력이 다 해놓고 국제원자력기구 받아서 이물입니다 하고 주면 잠깐만요. 그물 아니에요. 할 건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동안의 과학적 자료를 하나도 모으지 못했거든요. 우리 호수무늬가 피어있어요. 있다면은 이거 아닌데 우리 결과는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 다시 가져와. 우리가 가서 뽑을게. 우리는 여기 위 말고 밑에 가서 침적 토랑 같이 뽑을게. 예를 들어 그린피스 같은 단체에서 가서 했다면 그건 믿을만 할 텐데 그렇죠. IA는 아니라는 거죠. 환경을 생각하는 단체는 어차피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린피스가 노력을 많이 했는데 답이 없어요. 어떠냐. 들어갈 수 있느냐. 거주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타당한 결과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국제기구라고 해서 우리가 아, IA가 안전하다고 했어 라고도 하면 IA가 어쨌든 우리가 I자 들어가는 것이 좀 괜찮다고 보니까 그렇죠. 국제죠. 그런데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교수님 말씀하면 한 통속일 가능성이 크다. 저는 한 통속도 한 통속인데 그리고 국제기구라는 게 뭡니까? 결국 분담금 기부금이죠. 미국 일본 보태면은 3분의 1입니다. 우리나라는 2%밖에 안 돼요. 그건 사채하고 그리고 최근에 일본이 기부금 분담금 외에 기부금을 상당히 냈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런 설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랬을 때 아무리 훌륭한 과학자가 거기 있겠지만 그리고 이런 깨끗한 표본을 가져갔을 때 과연 거기서 우리가 잡티를 잡을 수 있을까요? 못 잡죠. 일본도 만약에 정말로 깨끗하다 일본 광료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이다 했으면 그린피스랑 같이 들어가서 너희들 봐라 우리 마실 수 있는 물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죠 그리고 같이 마셔야 되겠죠 근데 아마 안 마셨겠죠 마셨으면 지금 병원에 있을 겁니다 근데 불행 중 다행이죠 안 마셨을 것 같아요 안 마셨다고 합니다 그렇죠 저희가 마시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건 아니죠 지금 질문이 몇 개 들어왔습니다 인국춘님께서 주셨는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의한 인체의 영향이 가장 큰 핵심 문제일 텐데 우리 정부의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풀어야 됩니까 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혹시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일단은 일단은요 우리 정부 단독이 됐던 아니면 태평양 연안 국가 또는 제도 그 섬들 뉴질랜드 호주 포함해서요 연합으로 해서 소위 그 방류 정지 임시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요 일본이 해야 되는 세 가지 조건 영향평가를 해야 되고 그리고 과학적인 자료를 줘야 되고 이웃 나라들의 양해를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도 안 했습니다 이건 불법이죠 그러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대통령이 됐건 또는 정부가 됐건 의지가 없어 보여요 일단 자꾸 얘기를 해야 정말 정말 최후의 일본이 어떻게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해도 최대한 필터도 더 닦아보고 희석도 더 하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른 척하면 또 쟤네들 별 관심도 안 써요 네 맞아요 이렇게 되기가 십상인데 세상 사는 게 뭐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맞는데 그래서 우리가 일본 정부나 도쿄조를 탓할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된지 우리가 한번 거울 앞에 서보지자고요 우리도 잘못한 게 많아요 너무 방관했죠 그냥 그 팔짱 끼고 여태까지 12년 허송세월한 거죠 근데 그 대가를 이제는 우리 국민 개개인이 예 뭐 치르게 될 상황이 된 겁니다 각자 도생이죠 지금 직접적인 질문을 또 한 분 주셨습니다 EPOX 분께서 주셨는데 잠시만요 그 전에 먼저 이 부분이 더 그러세요 건빵님 의견이 직접적인 또 의견입니다 그럼 해산물과 소금이 안전한 나라는 어디입니까 앞서 이제 물론 교수님 말씀도 많이 희석되면 그렇죠 사실은 크게 위험한 건 아니다 아닙니다 물론 운납품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뭐 벼락 맞을 확률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앞서 이제 물고기들이나 앞에서 좀 잡히고 물고기들이 또 태평양 다 돌아다니니까 이렇게 좀 위험하다 하셨는데 안전한 건 어디서 먹어야 됩니까 자 그러면 일단 태평양은 아닐 것 같고요 자 인도양 또 대서양 뭐 있겠죠 북해 남해 그건 나라가 없으니까 어쨌든 이런데 문제는 문제는요 대양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태평양 인도양의 이제 하나예요 대양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다 통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이건 좀 과장된 거지만은 제가 드린 말씀 이런 그 방사능 재난에 오면은요 상상할 수 없는 것까지 상상하고 생각할 수 없는 것까지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넓게 해서 그렇다면 그래도 어디 나라일까 아무래도 남미 또는 노르웨이 북구 그 다음에 저희 인도 저쪽 아프리카 그거는 좀 확률적으로 나왔지 않을까요 근데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뭐 너무 예를 들어서 위험성도 있지만 물론 앞서 말한 것처럼 희석의 그런 것도 있고 또 운이 나쁘면 희석이 안 된 그 오염수를 잔뜩 먹은 물고기를 내가 또 바로 잡아서 먹을 수도 있는 위험성도 있긴 하지만 그렇죠 근데 또 생선회나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보통 드찌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1년 생선 소비량이 68kg으로 갑니다 세계 최고예요 그렇다면 이게 끊기도 뭐 끊을 수도 있죠 독하면은 완전히 없을 수도 있는데 거기서 끊을 수 없는 게 이제 소금이고 김도 굴도 끊을 수도 있죠 근데 그 소금 그러면 이제 원산지 문제인데 이제 원산지가 정확히 표기되어야 되겠죠 원산지가 둔갑되면 안 되겠죠 근데 벌써 지난 5년 동안에 원산지 둔갑이 많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후쿠시마 잡고 오사카 가면 오사카 통조림 오사카산이에요 원산지가 오사카산인데 우리가 무슨 말이에요 검역을 할까요 아니면 막을 거예요 일단 희석의 정도가 있기 때문에 후쿠시마 앞바다 한 거는 물론 수입도 안 하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뭐 안 해야 된다고 우리가 또 계속 요구도 하고 있고 그렇겠죠 근데 이제 원산지를 해서 거기가 희석이 가장 덜 된 지역이니까 그거는 일단 피해야 되는데 원산지를 속이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를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 그렇습니다 원산지 검역 강화까지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국가가 해야 될 책무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질문들이 저희 의견들을 좀 주는 걸 소개를 하겠습니다 나은님께서 의견 주셨습니다 보관하는데 돈 드니까 방류하려는 거다 원래 내륙에 보관해서 반감기 지나고 처리해야 되는 거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앞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나 같은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인국춘님께서 주시는 의견인데요 인체 영향이 가장 큰 문제의 핵심이다 생태계의 먹이사슬에 의한 수산물의 농축된 방사성 물질이 실제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이냐 앞서 이제 수산물들 먹이사슬 통해서 의견을 좀 주셨는데 간단하게만 잠깐 이 부분 정리해 주신다면요 어떤 경로를 확률이 낮겠죠 잠실구장에 가서 약공이 맞을 확률이 낮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맞죠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갓난이라면 치명적일 수도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게 전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우리 물이 60% 이상의 물이에요 그러면 전해가 되죠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양음으로 갈라져요 그런데 그게 깊이 세포 깊이까지 세포 전리가 일어난 다음에 DNA 끈을 건드리게 되죠 그게 염색제 베일이란 말이죠 이중 나사는 아시죠 끈을 건드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끈이 다시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 끈이 그냥 죽어버릴 수도 그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세 번째 이 끈이 다른 옆에 끈하고 이게 변형 기형이 되죠 그런데 이게 또 증식을 합니다 그게 백혈병이고 뭐 저기 갑상샘암이고 혈액암이고 골수암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일단 바로 걸리는 건 아니지만 10년이 20년 그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더 무서운 거는 농도가 높으면 그렇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도가 낮더라도 전에는 역치라는 게 문턱값이 있어서 이 이상만 걱정이다 이건 괜찮다 그렇지 않습니다 태평양 원자력 이사회 회장을 했거든요 그때 문제가 밑에 있더라도 영향이 있어도 특히 어린아이들한테는 치명적일 수도 있다 이게 결론이에요 일단 세슘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얘기하는 건 그렇거든요 또 얼마 전에 물론 일본 자료를 통해서 우리나라 연구기관에서 얘기한 거지만 많이 이석이 되면 자연에서 보는 세슘이 아니고 삼중수소 자연에서 보는 삼중수소보다 농도가 약하다 그렇죠 괜찮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죠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삼중수소 혈액이 들어가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지만 그거는 초등학생이라도 알지 않겠습니까 그 물을 무진장한 대양에 버리는데 무슨 100만 분의 1 10만 분의 1은 의미가 없죠 저는 계산하지 않고도 눈에 보여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문제 되는 거는 세슘이고 스토리오드고 테크닉슘이고 텔루룸이고 그다음에 플루토늄이죠 그리고 탄소십차고 왜 이런 거를 일본 정부 도쿄전력은 말을 그대로 믿고 100% 정화됐다고 믿느냐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입력이 잘못된 겁니다 그게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가면서 어류에 흡수되는 거 왜 그걸 생태 영향을 보지 않느냐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절반도 안 되는 하나만 한 시뮬레이션이 된 거죠 그건 아주 잘못된 거고 만약에 일본이 정말 철저하게 정화를 시키고 한다면 신뢰하고 그럴 수가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지금은 일본 여러 가지 비용을 아끼려는 행태를 볼 때 그러지 않지 않겠느냐는 의심이 이제 든다는 거죠 의심이라기보다는요 태평양 과학자로 다시 돌아가는데 4분의 3이 저장용 탱크 아직 그대로 남아있다니까요 두 번 필터가 고장나기 때문에 두 번 해봤자 세 번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건 나간다고요 그건 기정사실입니다 그건 합리적 의심이 아니고 기정사실이에요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어류에 흡수돼서 그다음에 오고 거기서부터 합리적 의심이 될 수 있는데 적어도 거기에 4분의 3이 남아있다는 것 4분의 1밖에 걸러지지 않았다는 것 정화되지 않았다는 것 그건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는 일본 정부나 도쿄 정부가 반박을 해야 되겠죠 반박 못해요 그러면 계속 의심할 수밖에 알겠습니다 지금 교수님 얘기를 더 계속 많이 듣고 싶은데 현재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저희 의견들만 몇 분을 좀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ggh님 실제 정화하고 있다면 필터 다 막혀서 터졌을 건데 여지껏 정화기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건 거짓말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절대함락신님께서는 어폐료가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른다 저거 정화 자체가 애초에 무리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들 이제 우려가 좀 많이 보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영화 상품권을 또 드리기 때문에 테이크5님 이분도 최근에 의견을 많이 주시는데 서 교수님을 향해서 원자력계의 베토벤이다 아 네? 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아 그건가요? 전에 베베르트라고 했거든요 베토벤하고 슈베르트 복합 네 알겠습니다 네 대학교 때 공감할 거란 답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아 그러게 네 알겠습니다 베토벤 운명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테이크5님께 네 영화 상품권 드리도록 하고요 교수님께 좀 저희가 경박해 보이지만 영화 상품권을 드리는데 아 네 좋습니다 저도 기쁩니다 그리고 나은님 이분 드릴까요? 보관하는데 돈 드니까 방류하려는 거다 이분 원래 내륙에 보관해서 반감기 지나고 처리해야 한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이 두 분에게 영화 상품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안내 말씀을 하나 드리면 저희가 금요일에 매주 금요일에 오픈뉴스룸으로 방청객들을 직접 스튜디오로 모셔서 같이 진행을 했는데 당분간 정비에 들어가겠습니다 곧 좀 약간은 좀 변형을 해서 저희가 다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는 오픈뉴스룸이 없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 석윤열 교수님 여병희 교수님과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서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뉴스룸 D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rste